스트레스 받는다 왜이래? 다음으로 10일날 대선선을 전달해주세요. 대선선은 과학을 수술하는 데는 자세한 상황을 10일에 대선선을 전달해주세요. 다음으로 10일 날 대선선을 전달해주세요. 10일 날 대선선을 전달해주세요. 2일 날 대선선을 전달해주세요. 장기 정부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심판 일동은 경기 규칙과 본대회의 규정에 입각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편정도 원활한 경기 운영에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심판대표 김진수 한글자막 by 김진수 한글자막 by 김진수 한글자막 by 김진수 한글자막 by 김진수